다 보이네. 내려간다. 대구 사투리를 어떻게 따라해야지. 밥 먹었나. 여기 제일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. 타고만 많이 했는데 여자 옷은 안 입어봐요. 어? 슬레이트 치는 거야 지금. 좋은 거지. 맛있네. 동성로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. 아니다 아니네. 그렇죠. 방송을 좀 아시는구나. 당연하죠. 탄 냄새 난다. 만 원이요. 만 원이요. 농담이에요. 중기의 트렁큐 코리아 여기는 대구입니다.